6.25 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의 유해를 한미가 공동으로 조사 발굴합니다.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다음 달 4일까지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과 함께 문경과 강원도 1원에서 미군 전사자의 유해 조사와 발굴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합니다. 문경 일대는 1950년 9월 미 공군 18비행단 전투기가 임무 수행 중 추락한 장소로 추정되는 지역입니다. 문경 뽑기 문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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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경